왼쪽 무릎 누르고 그렇지 적극적으로 눌러야 돼 왼쪽 어깨를 와 정말 잘 가는데? 푸시압 좋아요 자 자 푸시압 이제 계속 잘 가재 좋아 한 번 더 쳐볼게 백색하고 왼쪽 무릎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적극적으로 그렇지 푸시압 자시네 왼쪽 어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스윙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지 맞아 맞아 너무 유익하잖아 사실은 너무 괜찮지 왼쪽 어깨 그렇지 근데 그전에는 왼쪽 어깨를 회전을 한다 적극적으로 돌린다 하면 열어준다 하면 무섭기도 하고 깎여 맞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슬라이스 완전 나고 그렇지 그렇게 된 거잖아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 어깨를 돌렸더니 이렇게 깎이는 구질이 나왔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왼쪽 어깨를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 거잖아 물론 내가 잡으라는 얘기는 안 한 것 같아 돌리라 하면 무서웠어 그렇지 근데 잡으면 이 현상이 순간적으로는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 어깨를 잡았더니 이렇게 감기는 샷이 나오면서 왜냐하면 왼쪽 어깨가 회전을 안 한 상태에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돌리니까 감기는 샷이 나오잖아 근데 사실 거리가 잘 안 나거든 그러네 그리고 왼쪽 어깨가 딱 막히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조금 깎이는 샷이 슬라이스가 해결되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왼쪽 공간이 막히고 비거리가 부족하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측에 많이 머물러 있으니까 뒷땅이 계속 날 수밖에 없고 체중 이동도 안 되니까 힘도 안 실리고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쪽 어깨를 막는 것은 크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근데 왼쪽 어깨를 열려고 하니까 깎여 맞아서 너무 무서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근데 지금은 왼쪽 어깨를 적극적으로 돌려도 잘 맞아 잘 맞지 적극적으로 할수록 잘 맞아 그렇지 오히려 돌릴수록 더 잘 맞잖아 그러면 지금은 왜 괜찮을까 왜 그런 거야 그 이유는 팔이 잘 떨어져서 그런 거지 팔이 밑으로 잘 떨어지니까 백스윙을 한 다음에 백스윙을 한 다음에 팔이 잘 떨어지는 거야 그전에는 중력을 좀 느끼면서 떨어뜨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체를 조금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하체 리드를 하면 팔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팔이 떨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지금은 결국에는 하체가 리드 할 때 팔은 저절로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하체 리드 체중 이동, 회전, 왼쪽 무릎 스쿼트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팔이 어떻게 내려오잖아 그러네 팔이 내려왔을 때는 팔이 내려오게 되면 왼쪽 어깨가 이렇게 회전을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팔이 로테이션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팔이 안 떨어졌는데 왼쪽 어깨를 돌리게 되면 왼팔 로테이션, 팔 로테이션에 방해가 돼요 그러네 치키닝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백스윙을 한 다음에 하체 리드를 잘해서 팔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왼쪽 어깨를 적극적으로 돌릴수록 이렇게 로테이션은 더 잘 되는 거야 그러네 왜냐하면 공간을 딱 막고 있으면 팔을 이렇게 로테이션 하려고 하지만 여기가 막히기 때문에 어깨가 올라가네 위로 그렇지 왼팔 로테이션이 잘 안 돼요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거지 이거는 다 돌아간 것이 아니잖아 스윙을 충분히 던져준 것이 아니란 말이야 클럽을 충분히 던져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백스윙을 했지 하체를 리드했잖아 왼쪽 어깨에 돌지 이제 하체가 리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되면 왼쪽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시원하게 던지는 동작 왼팔은 물론 다 편 건 아니야 그렇지 여기가 힘이 빠져 있지 왼쪽 팔꿈치 꺾이고 왼손등 꺾이고 이런 동작인데 어깨를 돌리니까 로테이션이 더 잘 된다 백스윙을 한 다음에 왼쪽 무릎 스쿼트 했지 팔이 내려왔단 말이야 알아서 내려오니까 하체를 리드가 되고 있으니까 왼쪽 어깨를 적극적으로 회전할수록 오히려 로테이션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됐다 물론 두 번째로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을 못 하는 거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 팔이 이렇게 좀 내려오게 되면 이 팔꿈치가 명치 앞에 있는 느낌이잖아 그러면 명치 앞에 왼쪽 팔꿈치 위치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몸이 리드할 때 이렇게 왼팔이 돌아가는 동작 아직도 명치 앞에 왼팔꿈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잖아 물론 넓이는 조금 넓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지금 되기 때문에 그래 명치 앞에 왼쪽 팔꿈치 함께 가면서 왼팔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깨를 아무리 돌려도 팔도 같이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절대 안 열리는 거지 오히려 빨리 돌아야지 거리도 더 많이 나고 스피드도 나고 그리고 빨리 돌아야지 팔이 뭘 안 해 손이 뭘 안 해 손이 뭘 할 틈이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했지? 몸이 도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팔이 로테이션이 안...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클럽만 이렇게 클럽만 보내려고 클럽 헤드만 던지려고 한다든지 팔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또 이제 어깨를 돌리면 더 열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팔이 로테이션이 안 되고 그냥 끌었을 때 그렇구나 끌면서 내가 손목으로 치고 있는데 더 열어버리면 더 열리겠지 깎여 맞겠지 메커니즘 알지? 백싱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왼쪽 무릎 스쿼트 그 다음에 왼쪽 어깨 확 돌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렇지 그럼 쳐볼게 그렇지? 잘 맞잖아 지금 어머나 편안하게 멀리 가는 거 봐 지금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는 느낌이에요 스윙이 잘 되고 있다 스윙이 지금 자리를 좀 잡는 느낌이에요 왼쪽 어깨 처음에 돌리라고 해서 사실 정말 무서웠고 스쿼트도 처음에 정말 어려웠는데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지금 좀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잖아 그렇게 뭐 어려운 동작은 아닌 거 같아 그렇지 못할 동작은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어 진짜 연습만 하면 왼쪽 무릎 누르고 그렇지 적극적으로 눌러야 돼 왼쪽 어깨를 와 정말 잘 가는데? 푸시샷 좋아요 자 푸시샷 이제 계속 잘 가재 좋아 한 번 더 쳐볼게 백싱 하고 왼쪽 무릎 그 다음에 왼쪽 어깨 적극적으로 그렇지 푸시샷 잘 치네 어깨를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공은 똑바로 멀리 간다 더 멀리 가지 너무 신기하다 더 멀리 아 많아 그럼 다음 시간 잘 가재 좀 더 멀리 앉아 요 그 다음에 또하게ả 고생하시면 또한 우주가